여인정 1호선 준비 완료 여인정 님 이리 나오세요 여인정 박수님 하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티케벤 뉴스타가 열 쇼 3부 함부라인에서 네 3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인터뷰를 좀 해야 할 수가 있어서 오셨어요 여인정 박수 모셨어요 네 어서오 우리 여인정 박수는 1호선이란 노래로 굉장히 활동을 회반하게 하고 있는데요 1호선은 어디 인천에 1호선 얘기하는 거죠? 네 그렇군요 노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3년 됐어요 3년 흔히 속설에 족구 3년 쥐 풍월이라 선악계가 3년이면 풍월을 본다는데 어느 정도 노래의 맛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1호선 과연 어떤 노래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3월 노래 듣고 또 1호선이 본인 노래입니까? 네 아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요? 1호선이요 아 두 번째 곡 당신만이요 당신만 첫 번째 곡은 1호선 두 번째 곡은 당신만 둘 다 본인 곡? 네 제 노래예요 그래요 야우 여인전 가수의 두 곡 다 본인 곡으로 준비한 멋진 무대 기대하시고요 여인전 가수가 올려드는 첫 무대는 무슨 노래죠? 1호선입니다 네 자 1호선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고생해야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산 Depois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최악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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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